안녕하세요. 10학년 0반 건강과목 강사 황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학년 0반 예비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요강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에서 유행하는 파이어 운동 아시나요? 파이어는 해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 운동은 스스로에게 해고를 선언하는 운동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빨리 은퇴하는 게 목표인 운동입니다. 이들은 시설이 열악한 월세방에서 중고제품으로 가구를 구하고 최소의 생활비만 써서 실수령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주말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한다고 합니다.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고 취미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분과 파이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파이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고 있는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수익의 75%를 저축할 수 있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내가 쓰러져서 일을 못하면 수익은 영원히 돼버리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 돈을 벌 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하였고 고혈압, 간현듬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쓰러져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익이 영원히 되어버리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 후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익이 줄더라도 본인의 일을 분담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 및 식단 조절 등으로 건강이 완전 회복된 이후부터는 빠른 은퇴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서서히 줄이면서 꾸준히 일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내게 평생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은퇴를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건강만큼 꾸준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테크를 잘해서 빠른 은퇴를 했어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열심히 일하는 시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건강을 챙겨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질환 자체로도 국내 사망률 6위로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2위 심장질환, 3위 폐렴, 4위 뇌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큰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을 조절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원인 중 유전, 나이, 여성 등은 조절하기 불가능한 원인입니다. 반면 비만, 과식,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원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절 가능한 당뇨병의 원인을 오랜 기간 꾸준히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줄어들며 고혈압, 지방간 등 다른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전, 나이 등의 이유로 당뇨에 걸리더라도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의 위험성도 감소하고 소량의 약물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렸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한다면 어떨까요? 당뇨에 대한 예방을 위한 관리를 전혀 안 하다가 짧은 시간에 건강을 크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당뇨에 걸렸는데 수개월간 운동에서 약 조절 없이도 당뇨를 조절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며 대부분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처음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조절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안 한다면 어떨까요? 정작 당뇨에 걸렸을 때는 식단 운동 조절만으로는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약물이나 인슐린 주사로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주식처럼 무리해서 이득을 보려고 식사를 굶거나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절단 같은 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영양제나 건강식품만 먹으면 예방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지 않고 한 주식에 올인하는 위험한 건강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 건강상태 등에 맞게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이미 건강관리하기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뇨병의 진행 정도와 건강상태 등 개인별로 알맞게 건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단관리, 운동 등을 열심히 하면 당뇨약 1개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당뇨약 1개만 복용 중인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우선 주된 사망원인이 되는 질환부터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930년대 한국인 평균 수명은 42.6세였습니다. 이때 주요 사망원인은 의료의 부족으로 원인 불명이 가장 많았고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전염병 등이 많은 원인이었습니다. 2018년 사망원인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의료기술의 발달로 1930년대에 많이 걸렸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전염병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백신 등의 개발로 예방이 가능해졌고 약, 수술 등의 발달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결핵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호흡기질환이었으나 예방접종 및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걸리는 환자는 줄고 완치되는 환자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여왕상태,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등 소위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사망하여서 이로 인한 사망인구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60년 52.4세에서 70년 63.2세로 10년 만에 10.8세가 높아졌습니다. 2013년에는 남성 수명이 78.5세, 여성 수명이 85.1세로 늘어났습니다. 오래 살게 되면서 만성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예방접종처럼 주사 한 대 맞는다고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듬뿍 들어간 케이크 한 판을 한 번 먹는다고 당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먹는다면 당뇨의 위험성이 점차 올라갑니다.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서 계절도감에 걸려도 계절도감 약을 먹으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당뇨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맞고 운동, 식단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할수록 좋습니다. 1년 사이에도 만성질환이 더 높은 사망순위로 올라갔습니다. 2017년 교통사고가 10이었다가 2018년 알치하이머 질환, 즉 치매가 사망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교통사고는 급성사망의 원인, 알치하이머 질환은 노인 인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입니다. 건강관리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이유, 하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현재 82세까지 올라갔습니다. 혹시 건강수명을 아시나요?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은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대수명은 늘었고 질병 없는 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측되니 오래 살게 되더라도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58년에는 10만 명 이상의 100세 인구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6,7,8,9학년 입학만이 아니라 10학년 0반 입학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만성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에 걸리면 오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할 때부터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이, 내 건강상태에 맞는 건강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인구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10학년 연방 입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대상은 1-9학년 모든 학년입니다. 저학년 중 특별한 질환은 없으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 가족력이 있어서 질환 예방을 원하시는 분, 부모님, 가족, 친구, 지인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고학년 진입이 걱정이신 분, 고학년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분 등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렸더라도 악화되지 않게 잘 치료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면 지금 받고 있는 치료도 꾸준히 잘 받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관리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우선 국내 사망원인 1-10일을 예방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개강 예정입니다. 첫 시간은 국내 사망원인 중 10위인 고혈압성 질환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